이 의과대학 교육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만 8천명의 젊은이들이 뭐 언론들도 별로 다루지가 않고 그래도 고마운 것은 조선중앙동화 가운데서 동화가 꾸준하게 이 문제를 그래도 다루는 부분들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 8천명 젊은이들이 다 그냥 잊혀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오늘 동화일보의 사설이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시험을 치면 그냥 진급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동화일보가 야 어떻게 그건 좀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칼럼에 썼네요 그렇게 인기가 없는 주제인데 칼럼에 다루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보면 카돌릭 의대를 포함한 일부 의과대학들이 입학 정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적인 의대생들에게 수업을 듣지 않아도 시험만 보면 진급이 가능하도 공지해서 논란이다 논란이 될 수 있죠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은 어마어마하게 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이 유지가 된 겁니다 의과대학은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한 학년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엄한 겁니까 과락이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 교부금 지급 권한을 진 교육부가 집단 유급은 안 된다고 압박하자 한시적 특혜를 허용하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한국의 대학들은 대학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야성 용기 기백 이런 것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냥 한국의 대학들은 대학 등록금이 신용진이람들 그냥 등록금을 죄어 놓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좀비 기관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비극적인 일인 겁니다 한 사회에 가장 역동적인 생명력을 유지해야 될 대학이 완전히 교육부의 수화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하는 참 너무 여러분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당장 돈이 되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좀 더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식들을 다 외국 유학을 시키기 때문에 국내 대학이 무너지든 망가지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다녀야 된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육문제를 떠나서라도 한국의 대학문제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누구도 대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학을 이렇게 가져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유급불가원칙을 밝힌 것은 올해 7월이다 2월 달에 학생들이 이제 휴학을 냈을 때 그걸 휴학금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급을 이제 유급금지를 내린 겁니다 의대생들의 1학기 수업 거부로 유급이 확실시되자 유급 판단 시기를 학년말로 미루고 F학정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는 내용의 교육부가 아주 고심을 해서 만들어내온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이게 전혀 먹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든 사람은 F학점도 유급하지 않은 인컴플리트 아이 학점도 좀 주고 해가지고 이런 특혜를 주니까 학생들이 응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유급시 당장 내년부터 3천 명 규모인 의사 배출이 끊기고 1학년의 경우 정원되는 신입생까지 7500명이 6년간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되는 사태를 감안한 조치였다 이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겁니다 그냥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건이 아니고 그냥 거의 확실시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국 사회가 1만 8천 명의 젊은 의과대학생들이 그걸 그냥 잊혀진 인물 그림자처럼 여겨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7500명이 6년간 똑같이 수업을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냥 가설이 아니고 거의 명료한 사실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단은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분들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플랜 b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동아일보에 이런 사설 쓰신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식적인 정부라면 미리 준비해둔 플랜 b 대안을 실행하거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정책을 재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플랜 b가 없는 겁니다 플랜 b가 그리고 플랜 b가 아무리 고심을 하더라도 없을 것 같아요 정부의 잇단 구제책에도 전국의과대학의 2학기 등록률은 3.4% 100명 가운데 3.4명 정도가 등록금을 납부한 겁니다 법적으로 등록금을 일정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그거는 학교를 포기한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학생을 그냥 학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재적을 할 수 있는 거죠 학생들 여러분 딱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1학기 수업을 못 받았고 등록금 냈고 휴학 다 냈는데 휴학 처리 안 해주고 2학기 등록금을 내라면 내가 왜 등록금을 냅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하겠죠 의대 정원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의과대학 정원에 반대하며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이 복귀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복귀하지 않을 것은 거의 저는 확실할 것 같거든요 뭐 편견 없이 볼 때 학생들이 다 떠나버린 거니까 신입생들도 열악한 교육 여건에 항의하여 선배들의 수업 거부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두 가지가 확실한 것 같거든요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고 학생들의 복귀는 불과할 것이고 신입생들도 여러분들 수업 거부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정원이 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나은 수도권 의과대학 진학을 노리고 휴학 이후에 재수를 택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어날 것이다 내년에도 1학년생들이 집단 유급되면 그때 의대 교육은 어떻게 되겠나 이 사설을 쓰신 분이 딱 해가지고 야 이렇게 플랜 b가 없는데 어떻게 할 요랑이요 어떻게 그럼 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장 겪고 있는 의료 공백도 문제지만 의대 교육의 파행은 장기적으로 의료체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휴증을 남긴 것이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만 8천 명의 거의 잊혀진 그런 사람들 한국에서는 거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여겨져 버린 사람들 비난이나 욕도 많이 받았던 젊은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을 기구해 줬네요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세대하고 같은 한국이지만 생각하는 그런 게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상황이 됐으면 저항을 했겠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저항방법이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기성세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냥 마찰을 피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저항방법을 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올해 2학기의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낸 사람은 3.3%인데 등록금을 낸 사람이 출석률은 2.8%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업이 전혀 이루질 수 없는 거죠 의과대학 재적생이 만 8천 명이 아니고 만 9,374명이 되네요 아마 유급생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2.8% 출석이냐 2.8% 1학기 의대생 출석률이 2.7% 2학기가 2.8%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2학기 의대 등록률 3.3% 등록금을 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립대학하고 국공립대학이 9개는 등록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럼 저는 당장 또 생각이 한국은 등록금 의존율이 굉장히 높죠 대학 재정에 그러면 이 등록을 한 학년이 안 해버리게 되면 그럼 대학은 재정을 어떻게 또 헤쳐나갈까 여기 보시면 올해 2학기 등록 신청을 단 한 명도 하자는 의대도 있는데 국립대학이 2곳 사립대학이 7곳 총 9곳은 2학기 등록이 전무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의대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끌고 나갈지 의대 30곳은 대규모 재정을 막기 위해서 등록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그러나 이제 의대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1학기 등록금도 다 날라간 거고 수업 못 받았는데 그리고 1학기 때 우리가 휴학을 낸 뒤 휴학을 처리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 2학기 등록금까지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의대생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의대 24곳은 등록금 납부기간을 미정이거나 연장검토 중으로 6곳은 학년 말까지 연장 연기 등으로 구체적 납부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대학도 굉장히 딱할 것 같습니다 이 등록금 의존률이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대학 2학기 등록금 납부는 8월 말 추가 납부기간이 있더라도 9월 중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름들 대학 등록금 의존률이 의과대학을 특정 지어서는 볼 수 없겠지만 대개 일반 대학들이 50%가 넘거든요 등록금 수입이 대학의 총 재정의 50%를 넘습니다 보시면 의대 평균 등록금은 일반 학과의 약 1.5배에서 2배 정도가 되고 사립대학 경우에는 534만 원 맞네요 국공립대학은 300만 원 그리고 고려대학이 65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대학이 가장 낮은데 연간 수업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립대학은 1043만 원 비싸네요 국공립대학은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재정의존도는 53.5%입니다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등록금이 53.5%인 거죠 의과대학은 거의 다 등록금을 2학기에 받지 못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55% 광역권은 50% 지방권은 50% 중요한 것은 딴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의대생들이 현재 상황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참 낮아 보이고 그다음에 새로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도 정상 수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정책을 지금 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플랜 B 다른 대안이 있느냐 아무리 생각하고 다른 대안이 별로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 한 19000명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의견이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참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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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